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양의 카양낚시로 송아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저녁 피딩을 보러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바로 물 위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그에드 고기인데? 뭐야? 고기인데? 뭐야? 왜 이래? 죄송합니다 고기다 고기다 고기예요 고기 고기 어쩐지 고기예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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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어떡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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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저랑 라인이 엉켜가지고 장난을 치셨어요 아 손맛이 아주 그냥 예사 네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뒤에 지금 보이시나요? 여기는 단양에 있는 도담산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. 여기서 어제 못 잡은 쏘가리 낚시를 새벽 일찍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아침 4시 방금 해가 떴어요. 쏘가리, 요만한 쏘가리라도 괜찮을 텐데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파이팅! 자 여러분 여기까지 카약을 타고 들어왔어요. 여기는 번호 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포인트라서 배를 타고 이쪽 밟아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. 자, 비그 헤드 사용해서 쏘가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큰 욕심 없어요. 한 마리만 보면 한 마리 좀 해내도 괜찮아요. 흐르는 건가? 화가 앉는 건가? 고맙네. 톡톡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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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. 이야, 이거 쉽지 않은데. 아, 여러분 쏘가리는 밑걸리인 거에요. 전쟁이죠. 하나 끊어먹고. 이번엔 좀 더 무겁게. 뭐예요? 거기서 수영을 하시나요? 우와, 이 날씨에 이렇게 춥으로 수영을 하시다니. 오, 대단해요. 자, 또 터져서 다른 걸로. 여기 지금 밑에 큰 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쪽으로. 차, 해서 차, 해서. 차. 왜, 라인 나가다 마라. 흘러 흘러 흘러. 흘러 계속 흘러. 아, 어디 걸린 건가? 아닌데, 또 걸린대. 아, 빠져나왔다. 또 걸린대. 빠졌다. 또 걸렸다. 빠지고 또 걸리고, 빠지고 또 걸리고. 또 빠졌어. 또 걸렸어. 좀 달려, 너무 달려. 미끌린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. 태양을 뜨고, 난 이길 것이야. 쏘갈. 와, 진짜 쏘갈의 낚시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와, 막 쏘갈머리, 와. 쏘갈이 낚시하다가 쏘갈머리 터지겠네요, 진짜. 쏘갈머리 터지겠네. 쏘갈머리 터지겠네. 오, 한 통지점 모자 걸렸네. 빠졌다. 과연 앵점은 미끌린과의 싸움에서 소화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인가. 두둥. 여러분, 어제 단양에 와가지고 저녁 피딩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해가 그래빨리 질 줄 몰랐어요. 단양은 해가 더 빨리 지는가? 무튼, 근데 촬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룰밤 자고 오늘 5시에 스타트를 했는데 한 2시간 잤나? 어...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따로 진짜 맞아 달렸나? 아주 대단하구나. 대단해. 대단해! 네-에-에-에-에. 따로 제 게임 중 여러분, 배고파요. 쏘갈 잡아 안 먹을게요, 알겠나요? 배고파요. 왜 라인이 짧지? 물이 짧나? 쭈그리! 여러분 아까 전에 타야타고 내렸던 데서 다시 타야타고 포인트를 입은 중입니다 지금 아침 PD는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포인트는 도착해 보자 바닐라에서 곧바로 가기 아 진짜 너무 다하니 고마워 바닐라 새벽에 비해 도착해 바닐라 배우 바닐라 보다 다리 바닐라 바닐라 자, 여러분! 아쉽지만은 오늘 쏘가리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현지에 쏘가리 낚시 하시는 분께서 도움을 주시고 포인트도 알려주시고 시간대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해가 다 떠버리면 쏘가리의 입질이 없대요 적어지는 게 아니라 없대요 그래서 철수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역시 쏘가리는 비싼 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쏘가리 낚시 도전은 계속됩니다 문어도 한 3년 만에 자면 쏘가리 그럼 쏘가리님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할게요 쏘가리님들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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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